안녕하세요. 완도수사입니다. 1월 17일 목포판장 소식입니다. 오늘은 아래에 같이 이렇게 잡어들이 조금밖에 안 나왔고요. 오늘은 이렇게 잡어보다 홍어가 대박인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기도 보이고요. 뒤로는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홍어가 어마어마하게 나온 상태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목포판장에 다니면서 이렇게 홍어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나온 적은 처음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저기 끝에까지 목포에 홍어가 다 나왔습니다. 목포암은 홍어인 거 아시죠? 저희도 통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통이 너무 많다 하시면 550g에서 600g 내외 해가지고 38,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홍어가 어마어마하게 나온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목포암은 홍어, 홍어암은 3업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작은 양을 필요하시면 550g에서 600g 내외 썰어서 보내드리고요. 싱싱한 맛, 중간만, 삭힌만 해가지고 골라가지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보신 것과 같이 이렇게 홍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정말 오늘은 홍어 잔치를 해도 될 만큼 홍어가 많이 나온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통홍어도 경매를 받았습니다. 통홍어는 8kg 이상짜리로 받았고요. 암치로 경매를 받았고 저희 통홍어를 받으신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상태도 되게 좋고 싱싱도 하고 첫째는 싱싱이 너무 좋았고요. 너무 싱싱하니까 받는 분들이 더 좋아하신 거 아시죠? 저희는 최상품 홍어로 경매를 받았고요. 정말 큼직큼직한 거 8kg 이상짜리로 경매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만큼 오늘 홍어가 대박 터뜨린 하루입니다. 계속적으로 목포생물 홍어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설 명절이 다가오면 빠질 수 없는 것이 홍어입니다. 그만큼 목포에서도 유명한 목포 홍어 생물 홍어입니다. 저희도 오늘 경매를 받았고요. 오늘은 홍어뿐만 아니라 참돔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기타 잡어들이 많이 안 나왔고요. 참돔이 이렇게 보신 것 같이 많이 나온 상태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제 손보다 더 큰 참돔도 보이고요. 참돔하면 제사상에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죠. 그만큼 참돔도 국민 생산 중에 하나인데 제사상에 많이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인 참돔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참돔의 모유숲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토요일날 라이브 실시간 방송을 했는데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보시고 저도 처음 해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정말 뿌듯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목포판장의 참돔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참돔이란 생선을 돔이란 생선이 들어가면 손질은 항상 항상 어렵습니다. 정말 예전에 제가 돔 넷짝을 손질한 적이 있는데요. 정말 그때 진이 다 빠진 하루였습니다. 그만큼 돔이라는 생선이 들어가면 껍질도 두껍기 때문에 손질할 때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날씨가 추운 만큼 감기 조심하시고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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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